여기 위치 아까 얘기했어요. 다이소 저기 올리브영 있었고요. 컴포즈커피도 있고요. 옆에 과일 야채 파는 가게도 있어요. 여기는 어디죠? 엄청 높다. 들어가 볼까요? 채도 같고 역시 입주 행사는 캐릭터 채도가 우린 솜사탕도 썼는데 여기 커피도 있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맞나요? 똑같네요. 가자. 감사합니다. 사람 많다. 지금 방문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입주 상담차에서 먼저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어요? 지금 오신 거예요? 네, 일행이에요. 고급스러운데요? 아니요. 덕진데? 무슨 스타일이네, 먼저. 아직도 예쁘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화장실이 고급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화장실이 한계인 게 좀. 어, 그게 좀 아쉽네요. 샤워 부스도 잘 해놨는데. 화장실이 한계인 것만은 안전인 것 같고. 여기 뭐다? 스팟폼 때도 많고. 여기 저 청년이 뭐하고 있냐고. 먼저 딱 신혼부부나 사이기 딱 좋은 것 같은데? 네. 우와. 우리 창이 이렇게 양쪽으로 터있어? 동갈밭진데? 다오 형이. 오, 멋지다. 여기. 아니 그리고 되게 호스가 좋은 거 아니야? 요약 아니야? 다정 라인이? 여기 그냥 남양만 보이는 쪽. 엄마. 엄마.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봐봐. 내 봐봐. 내 봐봐. 큰일 나. 여기다 물건을 놓으면 안된대요. 불이 나거나 이럴 때 소방관 아저씨가 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치 되게 좋지. 되게 좋은데? 여기 되게 특이하네. 주방도 되게 깔끔하게 돼. 아니 그리고 되게 수납이랑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수납 공간이 엄청 많고. 그리고 계란다가 있어. 계란다 좋다. 되게 넓네. 응. 완전 좋은데? 여기가 세탁기 자리야. 응. 어 여기는. 보조 주방처럼. 세탁실. 아 대박. 대박. 재활용 쓰레기나 세탁. 맞아 맞아. 세탁물로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렇게 돼 있어. 진정인데? 그치. 그리고 오피스텔은 에어컨이 각각 이렇게 세대별로 있는 케이스가 없는데. 여기는 다 개별이야? 어 여기는 개별이야. 잘 주었네. 엄마 봐봐. 좋은 점인 것 같아. 이것도 완전 요즘 스타일은 좀 비싼 것 같은데. 베리거. 수전 베리인데요? 응. 싱크볼. 파악스 싱크. 이거 여기 인덕션.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와인장거리 같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지? 어? 여기 살고 싶은 게요? 훨씬 더 좁은 배구가 있어. 냉장고 이거. 옵션? 응 기본이래. 기본? 응. 여기 또 냉장고. 오. 좋다. 그렇죠. 이거는 옆에. 아아. 장. 아니 수납이 따로 필요가 없겠는데. 여기도 아래에 이렇게 조명이 달려있어요. 고급지게 했는데요. 방. 여기는 칠게나랑. 여기 방이 조금 작은데 그냥 자는 방으로 쓰면 되고. 맞아요. 여기 방이 꽤 넓잖아. 이거 뭐야? 오. 화장대. 드레스룸이 있어. 응. 드레스룸이에요. 여기 얼마라고요 여기? 6억 9천이요. 괜찮은데? 괜찮지? 응. 아. 오피스테이지 근데. 오피스테이지. 여기 이렇게. 여기가 침대 자리잖아. 봐봐. 봐봐. 여기가 침대 자리야. 여기서 이렇게 와있다. 그리고 눕는다. 그러면은. 저기 봐. 서울타워가 보여. 맞아. 서울타워가 있어. 여기. 조용히 나 여기. 조용히 나 여기. 조용히 나 여기. 여기 귀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조용히 나 여기. 조용히 나 여기.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응. 희차도 보이고. 그치. 그리고. 아까들래 말은 안했는데. 발봐봐. 저기 보이는 게. 트리마제. 저기 서울숲. 고층 아크로랑. 옆에. 아크로 리버포랑.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약간. 구장화되기를 꿈꾸면서. 여기서 약간. 그런 건가요? 한양대학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약간. 응. 창이 이렇게. 양쪽을 쓰니까. 공개부여 하우스. 하하하하. 무슨 방법.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 더 할 방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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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부터 쏙 뜨는데. 하지요. 지금 상태에서 더 할 수는 없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진짜 임대도 잘 나가야겠는데. 얼마정도 시세에. 여기가 대출 끼고. 한 1억에 한 150정. 아. 어때요. 소감. 한줄 소감. 아니 지금 매수 견적 뽑지 말고 한글 소감 대신 얘기하지 말고 7월 얼마까지 나오나요? 진짜 좋은데? 아니 살기 편하게 있어 일단 이런 걸 써놔서 칙색기가 있어? 어 칙색이 있어 아 머리다 여기는 그냥 무조건 잘 나가야 여기 세탁기만 갖다 놓으면 끝나는 것 같아 가전은 세탁기만 끝 아 거길 뭐 본드 같은 게 붙었나? 진짜 좋은데? 아니 도룹 안 했었네 현관도 크고 여기도 뭐야? 뭔가 수납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신발장이네 신발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신발장이야 오 좋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좋네요 아주 좋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